왜? 저기 못 벗긴 거 봐. 아까 그건 뺀 거는 그건 아닌 거 같고. 저거는. 못이야? 응. 완전 뾰족하게. 동사 못이지. 너? 아 또 있을 수 있어. 지금 출근하다가 차가 갑자기 타이어가 저기압이라고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근하 중간에 차를 멈추고 출동센터를 불러서 지금 차를 바꾸는 건데. 역시나 못이 박혀있네요, 차야. 그리고 아까 전에 운전하는데 별바가 차가 약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야. 너무 급박해가지고 그 사양은 영상으로 찍지는 못했는데 지금 아직 찾고 있습니다. 더 못이 있을까봐. 저게 못 박힌 거 봐. 아까 그건 뺀 거는 그건 아닌 거 같고. 저거는. 아 이게 뭐야. 공사장에서. 2개가 막혀있었어. 2개가 막혀있었어. 다른 바퀴 좀 확인하니 해봐야 되겠네. 정비소 가서. 아니 이렇게 많이 막혀? 그러니까. 아유. 아유. 차에 흔적 바퀴 타이어 공기압이 났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뜨거웠거든요. 이런 게 되게 잘 나와가지고 잘 몰라서 정말 다 안 났습니다. 크게 사고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여가지고. 지금 이제 공기압을 그래서 다시 눈대요. 네 감사합니다. 8시까지 가야되면 부딪히지. 다시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 출렷. 20분 남았다. 오 마이 갓. 오 진짜 안 나오네. 오 이러면 진짜 공기압 다쳤다고 했는데 약간 그 표시에 팡팡이 있는 게 아프네요. 신기하다. 똑똑한 차야. 이게 안 되는 차들은 그냥 달릴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저번에 한 번 그런 적 있잖아 예전에. 비스톤인가? 저기 죄송한데 비스톤는 20년 차. 그러니까 우리 그때. 아 그 차 아니고 그 전에 차는. 그렇게 완전히 바람이 막 빠져가지고. 휠이 완전히 갈릴 때까지 막 했잖아. 우리 타고 나빠졌어. 우리 차 그때. 스파크 아니었습니까? 스파크? 아니야. 우리 아주 옛날인데. 아주 옛날인데. 확실히 차가 아까는 좀 기우는 거 같더니. 지금은 똑바로 가는 거 같다. 근데 오늘 그럴 뻔했다. 큰일만 했을래? 여러분 다행히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지금 출근 목장으로 갈아입고. 네. 일하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맛있는 커피 끊어가지고. 가려고. 여튼 너무 다행이에요. 아무 사고 없이 여가지고. 작아? 응. 예쁘다. 110도 있나요? 110은 지금 없어서요. 주문하셔야 되죠. 작지 않아? 작아. 꽉. 아내가 두꺼워서 그런가? 아내가 두꺼워서 그런가? 맘에 들어? 저는. 다른 옷을 사서. 응. 니트 하나 더 사. 로기가 가을 옷이 없어가지고. 항상 담벌 신사여가지고. 옷 사라졌는데. 짧은 맛 말고. 딱 맞아. 응. 딱 맞아. 딱 맞아. 응. 그게 105야? 105가 났네. 응. 응. 100가 났어. 100가 났어. 어. 그것도. 하나 더 105로 바꿔야 되겠는데? 응. 귀엽다. 그림이 되게. 그림이 귀여워. 응. 반팔티에 반바지에. 이거 반팔티 반팔티. 비닐으로 입고. 무슨 우비 입고 돌아다니다가. 그걸 또 그거 입었어? 아 우리 뒷팔을 사랑하는. 아니 또 미니. 뒷팔티. 갑자기. 와우. 뭐 있어 그냥. 멋있어서. 오. 미니. 슬빙. 신발부터. 나 못 치는데. 아니. 춤추라는 게 아니라. 춤추는 게 아니라. 아니요. 미니. 미니 바지. 오. 미니 바지. 신발. 신발이 다 뜯어져서. 지금 신발을 하고. 미니네 지금 너무 옷이 없어서. 근데 옷 멋있다. 미니야. 미니. 이깍 번쩍해줬어. 이깍 번쩍해줬어. 이깍 번쩍해줬어. 이깍 번쩍해졌어. 이깍 번쩍해줬어. 스핑 침추는 거야? 여자친구를 이동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